자 폭스레폰 무늬가 아주 그냥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저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프리세일 코인으로 손실을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프리세일로 투자할 생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게 되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폭스레폰 같은 경우는 극초기 단계 프리세일 2단계에 있고요. 모금액은 19만 달러입니다. 특징이라고 하면 1단계 0.0001달러, 덱스거래 시작가 0.0015달러, 최소 15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전략이 있죠. 3단계, 1단계, 2단계, 3단계 전략을 사용하시면 자 원래라면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수십 배 더 벌어가는 게 맞았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돈을 벌어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게 됐어요. 그만큼 프리세일 고인물들이 돈을 벌어가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2단계 전략만 사용을 했을 때 직접 지갑 연결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 차이를 낼 수 있는지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이미 다 받아가셨습니다. 오늘 보시고 이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으셨던 분들,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폭스라고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지갑 연결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 보시면 제 지갑에 1,870만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저는 1단계 때 매수했어요. 0.0001달러 때 매수를 했고요. 총 1,000달러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러면 1,000만 개가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근데 870만 개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. 자 2단계 전략이 무엇이냐? 똑같은 투자 단계에서 투자금을 투입했을 때 코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. 자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서 얼마가 더 벌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죠. 자 870만 개잖아요. 8706 328 자 1단계 0.0001달러죠. 우리나라 돈으로 116만 원 더 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5배, 최소 1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. 우리는 매도를 할 때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해야지 총 벌어가는 금액이 계산이 되니까요. 13,059달러입니다.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,7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. 이게 제가 폭스레펀으로 이만큼 벌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.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벌어가는 게 이만큼이다 라는 거죠. 그런데 덱스에서 만약에 폭스레펀이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 2단계만 사용했을 뿐인데도 자 1,100, 1000만, 10만, 100만, 1000만, 억 1억 7천까지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죠. 3단계 전략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1억 7천이 아니라 20억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20억 차이가 난다라는 뜻은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너스를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화면 정리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. 자 자본주의 시장은 제로썸 게임 시장입니다. 누군가가 돈을 잃어야지만 누군가가 벌어가는 시장이고요.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극소수의 투자자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죠. 여기에 손실본 투자금들이 여기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. 자 프리세일에 투자를 했는데도 분명히 극초기에 투자를 했는데도 손실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왜냐하면 이제는 이 구조 자체가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만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이라도 투자하실 분들 100원이라도 프리세일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무조건 알고 계셔야지만 이 돈을 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 전략 하나만 디테일하게 숙지하게 되셔도 모든 프리세일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딱 한 가지 가능성만 제외하면요. 스캠 제가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많은 궁금증들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폭스라고 연락주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